장갑을 자꾸 올려봐라 올려봐라 자 올려보세요 올려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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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그렇지 잘 나오게 잘 나오게 그렇지 그렇지 자 손질 다 봤어요 한번 닦았습니다 소금에 절여 놓은거에요 올릴게요 뜨거워 죽이네 문어 낚시 갔다가 아 해로도 먹었습니다 해로 먹고 이번에 구이 먹는거에요 먹는거에요 해는 당연히 먹죠 아이 미치겠지 예음상 땡긴다구요 그래 오늘 저녁은 해물탕에 소주 묶으려 합니다 그래요 좀 먹어요 그래 아직 도다리는 안 올라왔어요 도다리는 안 올라왔어요 낚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정도 삐져야지 직접 보수 뒤집으면 안돼요 잡은거 여기서 잡히진 않고 고흥에서 잡았다가 이게 있잖아 기름에 뭐 먹어야지 잡는 모습 고흥 갔을 적에 여러분은 봤잖아 보신 분들 손 들어봐 도다리도 잡혀야되니 도다리 입질이 없네요 도다리 잡았어 도다리 잡으러 왔는데 뭐 감생이가 잡히면 사실 잡곡이지 아니 그래요 넙주님 보셨네 배는 벌써 먹었죠 엘자님 원투로 감생 잡아요 지금 원투로 감생 잡는데 애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풀러에 해갖고 왔잖아 그렇지 냉동 금냉시켜서 이거야지 지집 좀 나 조금만 조금만 살짝이 댕겨라 이거야죠 천천히 자두 뒤집으면 칼이 깨져요 충초 근거리 직접 근초 바로 앞에 던지고 앞 몰라 아직 멀었니 두천 열여섯 분 남았어 아 아 16분만 빨리도 없으면 저희 옥국이 다 찬다 호래님 어서 오십쇼 아니 이렇게 원투로 감생이 잡는 이런 사람들이야 알아 누워 권투 전문가야 여러분들 사람이 400명이라고 아이고 잘 됐네 잘 됐네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들은 왔다갔다 해요 안 탔네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노릇노릇하게 됐네요 노릇노릇하게 잘 거졌네 아 이거 탄게 아니지 거기까지 보면 노릇노릇하잖아 여기가 아주 길이 갔어 이쪽이 좀 나잇니 좀 나잇니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뒤에도 살짝 데펴주라 이따가 이따가 저쪽이 익으면 반대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먹어야지 오케이 맞죠 반대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먹는다 그럼 딱 상관없잖아 데피지 않아 이게 35자에요 35cm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37자도 떠봤는데 폐가 양이 많아요 이게 물고기는 진짜로 보면 어떠냐면 1,2cm 차이가 겁나 틀려 양이 겁나 틀려요 폐 떠보면 반스 똥가루님 어서오세요 6시 4고양님도 어서오세요 뒤진다님 말투 강원도 고성사투리입니다 저는 눈깔 김에 싸서 먹고 싶다고요 저는 눈알 좋아해요 눈알 제껍니다 다 먹었네 아직도 안 먹었네 기다림의 미약인가요 아직 안 익었어 다 익었나 오빠요? 아휴 미싱 안 익었다고요? 아직 안 익었대요 이게 하루 되에서 그래서 그래요 하루 되 바람이 많이 부니까 불이 왔다갔다 하잖아 봐봐요 안 익었다고 이렇게 좀 더 익혀졌다고 그러네 안 익었다고 오빠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너무 약한데 아이씨 알겠습니다 할게요 떨어질까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발톱 오리올리지 않나 아니 안 올려놓고 태영이 비치면 되지 그림이 안 이쁘잖아 그래도 그래 그림이 안 이쁘잖아 안그래 그림이 안 이쁘잖아 그치 그림 확실히 안 이쁘지 미니 하목난로 미니 하목난로 미니 하목난로 미니 하목난로 먹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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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요 간장은 안 해도 되니 간장은 안 해도 되니 안 해도 간장은 아니 소금 뿌렸습니다 소금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안동 칸집이 불렀다고 잡은거에요 우리집은 원래 이런거 잡아서 요리할 때 안동 칸집이 불러요 공에서 잡은거에요 공에서 보입니까 김방님 먼저 오세요 빨간 불러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입질 입질 안 샀죠 우디가 이거 먹다가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먹어볼까요 캠이 달아놨죠 초록색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기가 막히네 빨간색 아니잖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굽는데 너무 맛있네 뭐야 칼? 너무 멀다 오우 바람 겁나 세게 굽다 대민 좀 있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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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진짜 추워 완전 뿌옇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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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는데 어떻게 바람 많이 부니까 잘 먹겠습니다 전민 좀 이끕니다 드디어 늦네요 드디어 늦네요 살벗어 살 대박이야 살맞혀 잘 먹겠습니다 요리를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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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서 춥다. 응, 어떻게 빠삭빠따하고 맛있네. 음... 음... 추워. 음... 나 또... 맛있어. 음... 이해도 예뻐. 빵이 좋아. 금전 잡았어, 답장. 빵이 좋아요. 그래도 겁나 커. 내가 안 넣어도 배부르겠다. 그러겠네, 아저씨. 금방이 좋았을까 생각하겠다. 자, 좀 올려놓고 불이 타지 않게끔. 빵이 겁나 좋아요. 여러분들, 봐봐요. 빠삭빠삭하니 좋잖아. 너 내가 누군지 아니... 왜 이거를 대금을 줬어?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던데. 감생이구이. 어, 생선구이 감생이.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. 목 뒤로 바람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. 오늘 날씨가 풀린 것도 안했더니. 저기 뭔지 아니? 겁나 많이 들어가요. 저런 거 냅둬요. 재미있어.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긴데 뭐. 아, 근데 맛있다. 음... 간도 딱 된다. 아, 3번이나 하고 있다고. 3번씩이나 하고 있어. 아우, 바람이 불인거 엄청 추워요. 그치? 개맛있네. 오빠, 평가 좀 해달래. 아우, 춥다. 아우, 춥다. 감생이 맛있는데, 여러분들, 되게 맛있어요. 근데 감생이보다는 강어가 더 맛있어요. 방어, 구이는? 맞아. 방어. 방어구이가 더 맛있어요. 오케이? 좀 맛있어. 방어하고 비교를 하면, 방어구이가 더 맛있다고. 그래요? 알았어요? 방어구이, 춥혀. 뜰걸 한 다음에 버려갖고 쪼끄매 떨어놓으면. 바람이... 감생이 먹으니까 벼주로 돌아온다고요? 바람이 겁나 추워요, 지금. 바람이 계속 불고 있잖아. 그러면, 마이크에 바람 소리 안 들려요. 아우, 엄청 추운데 나는. 뭐, 이제 벼주로만 쓰는지 알아? 배가 많이 사투리도 있어. 소요드려. 사투리하고 탔을 줄 알아. 다 할 줄 알아, 이 양반은. 얘네는, 진짜 아네. 아이고, 감생이 안 먹어봤어요. 아이고, 내가 많이... 아이고, 감생이 겁나 맛있구만요. 아이고, 지희가 조그로 태어나서 내가 많이 뭔들게 아무까지 먹는구만요. 아이고, 남자가 아파요, 내가 많이. 그건 중정도에요. 그건 중정도? 전라도? 저 지랄 또 2인병을 떨고 있네. 아야, 감생이 못 먹어 봤니? 아, 자꾸 이거 적히고 있어. 아야. 오늘 깍돌이 잔잔찌개 할까? 응, 깍돌이. 적혔어. 국무에 있는 거 있어, 하면. 땡 탈락이랑 적혀서. 지랄 또 2인병을 떨고 있네. 아따, 진하구만. 아따. 전라도요? 어떻게 잡았는지 무용담 들려주면 안 되는 애고요. 아아. 보험을 갔어. 첫째 날 원투를 던졌는데, 마음 못 잡았지. 근데 옆에서 감생을 잡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언제였냐면 계속 남의 투어를 하고 있는데. 그래서, 감생 참는 거 보고 다음에 이동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고, 아침에 바로 거기로 갔어. 알아? 밥도 안 먹고.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던진 방향에다가 그대로 던졌지. 야아. 바로 올라오대. 응? 아아. 얘도 먹고 싶어. 다들 채비에 감생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? 아, 아이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. 맛있구나. 같이 먹어도. 아아. 그럼 고등어 올라오듯이 막, 어? 주저히 사탕으로. 어? 콩나물. 아아진까지 왔어요. 얼굴로 끌렸어. 아, 콩나물 팍팍 묻혀네. 팍팍 묻혀서 갖고 왔어요. 아아진 내 얘기하면 불리기야. 대부분 비벼먹으면 맛있죠? 아니, 안 잡히나 경쟁인들도 맛있지. 오늘은 도라리 지금 아직 없어요. 안 잡혔어요. 아, 이거 좀 뒤집어도 돼요? 아, 그래. 이때 오빠 밥에다가 콩나물에 챙기름 넣고 팍팍 묻혀 먹으면 맛있겠다. 밥에다가 무슨 먹어. 비벼먹는다고. 비빔밥. 아, 무슨 김밥을 해 먹고 있어. 갓둘 생장찌개. 아니, 저기로 해 먹지 않아? 저기, 저거 있잖아. 계란 하나 밖에서. 근데 계란을 이번에 못 사왔어. 두루치기에다 콩나물 딱 넣어서. 김치 두루치기에. 좋지 않아? 오빠 해 먹었잖아. 아니, 그때 해 먹은 듯이 콩나물 죽었잖아. 좋아, 좋아. 잡아봐, 꼬리. 꼬리는 오빠 먹으러. 고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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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엄청 두툼해요. 뭐, 해치도 콩나나오는 거야. 이건 진짜 이거 해치면 엄청 나오지? 와, 빵버섯. 상당히 아니죠? 이거 난 먹고. I lov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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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eah.